오늘 어떤간증 4347의 주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다리오 왕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포로에서 풀어줘서 기환하게 만들고 또 성전재건에 대한 모든 재료를 다리오 왕에게 제공할 것을 예언서에 남기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다 다리오 왕이 성전재건할 모든 것들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기환시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기환하게 됐는데 이들은 기환하자마자 하나님의 황폐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에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솔로몬 성전들은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이 성전은 팽개쳐놓고 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학계 1장 4절에 말씀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팡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팡패한 성질을 내 던져버리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우리는 아무리 기촌해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아무리 많이 심고 걸음 많이 줘도 농사가 망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대충 심어도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흥망성세가 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가 이 모든 것 지진이 나거나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그러는 사람 있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아무리 두꺼운 모피를 입어도 추워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많이 벌었는데 호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솔솔솔 다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렇게 되리라.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집을 임대주고 남쪽 끝으로 10년 전에 기촌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계약해도 좋을지 어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이걸 계약해라. 그리고 땅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빨리 계약해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때는 네 삶이 먼저 들어오지 말고 십자가와 강대상이 먼저 들고 오라. 먼저 네 삶보다 강대상하고 십자가를 먼저 세워라.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100년 된 집인데도 그 전 사람이 이렇게 안방을 두 개를 터서 널찍하게 만들어놨고 싱크대도 20싱크대로 돼 있었고 화장실도 양병기로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체만 있고 양쪽은 이제 태풍에 날아가버리고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은 중고 성구를 사다가 앞방에 두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니 이곳이 태풍의 길목이고 태풍의 피해가 그 심하고 디귿자 집은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 집 주변에 엄청난 계곡물이 쏟아진다고 주변 사람이 기뜸을 해줬어요. 마을 주민들이 태풍이 오면 지붕이 날아다녀서 그 지붕이 흉기가 된다고 아주 무서운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이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허약하고 농가주택이니까 100년이 된 집이니까 허약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담을 쌓고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을 삶이 그렇게 자주 빈번하다는 태풍에서 우리 집은 끄덕도 없었고 한 번도 그런 태풍을 10년 동안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곡물이 엄청 산물에서 쏟아져서 우리 옆으로 흘른다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건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 참 이것은 전부 모든 것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모든 걸 계획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밖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틀어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집 짓게 바빴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비어다가 성전을 갖다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짓게 바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한재를. 일종의 재앙이죠. 재앙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방배동집을 44년간 갖고 있는 동안에 35년 동안 Y기업의 원수로부터 우리 주변을 매수하고 서초구청과 방배경찰, 서초경찰을 매수하여 온갖 함정과 악행을 받아왔으며 임대와 매매를 방해하고 도청을 하고 독금을 묻히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아 난데없이 눈뜨고 일어나면 16명 증인이 몰려와서 나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방배동 부동산과 우리 집 세입자들은 시세의 절반값에 살면서 100% Y기업에게 매수당하여서 우리 정이 되었고 소송을 걸게 했고 매번 세입자들을 매수해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가짜 증인이 16명씩 줄을 지어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참 모두 주변 사람들은 모두 Y기업에 매수당하여서 참 우리 집 죽이기에 동원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참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되면 가는 데마다 함정을 파놓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저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Y기업의 돈으로 매수당하여서 생활이 펴고 번들거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Y기업으로 인하여서 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스럽게 살아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Y기업에게 매수당하여서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이나 해를 끼치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악인의 돈을 받은 자가 돈을 불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닥쳤습니다. 한제가 아까 말씀에 한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한제가 들어가지고 본인과 자식들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은 것을 자녀가 또 죽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고 주변에서 매수당하여서 악한 자의 돈을 받고 악에 가담한 자들 그렇게 죽이시고 그렇게 한제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을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Y기업이 돈을 주면 다 매수당해서 다 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Y기업이 매수당해서 나의 등대에서 칼을 꽂고 다 Y기업 편에 서서 거짓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건지시고 악인의 괴계를 미리 알려주시고 악인을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나 종에게 쉬지 않고 공격하고 함정을 파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갖 악인의 행포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고 내 속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삶은 밭을 메거나 음식을 먹을 때나 여행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세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란과 돈과 명예와 번쇄를 세사 것으로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유혹하고 지옥 백성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깨우면 넘어지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기원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국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예수살림 성전을 짓을 때 저 국가의 힘이 강해져서 주변 국들을 다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치고 헐어버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성전이 갖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주변국이 우리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을 때마다 저 나라가 강해지던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성전은 더욱 견고하게 지켜서 하나님 중심을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성전을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마귀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흘 전쯤 지자체에서 60만 원 상품권을 농가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주로 이제 태비값이나 농사에 사용되는 비닐이나 종작감, 모종, 가축사료를 값으로 지불하고 생필품도 사게 되는데 농협 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농업 경영체의 농가에는 상당히 저가로 이런 걸 구매하도록 해줘요. 농사들, 일반 사람들보다 농업, 15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대해서 집에 돌아와서 가격을 쓰다 보니까 영수증에 가축사료를 세포를 구입했는데 두 폭값으로 계산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일종의 내가 침묵하면 이건 도둑질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거죠. 그래서 읍내 가는 길에 들려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내가 세포를 가져왔는데 두 폭값만 계산됐다. 그러고 지불했더니 항식을 해요. 매번 마트라든지 이런 상가나 또는 이렇게 자재상에 가서 잘못 계산 우리는 가계부를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사온 것 다하고 영수증을 비교해서 거기다 또 영수증을 붙여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잘못 계산된 것이 간혹씩 나와요. 그러면 갈 때마다 다 놀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마트도 그러고 상가도 그러고 이 자재상 농협 자재상에서도 그러고 아니 어떻게 그냥 가져가셨으면 그냥 잘못 계산됐으면 그냥 두시지 그걸 또 가져온 시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번 마트나 상가들은 당연한 행동을 가지고 매번 감동을 하더라고요. 악한 세상에 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덜 각박해지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벤치에다 핸드폰을 두거나 뭘 해도 외국사람이 놀라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주거나 CC 카메라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양심적이에요. 내가 이 영수증에 두포로 돼 있는데 이건 세포를 내가 가져왔는데 두포밖에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를 더 계산해 주라 그러고 하나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몸에 하나님 성전을 가진 자들은 빛이 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이마에 구원의 인을 치실 것입니다. 인친자들은 다 천국백서로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전을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이 1위지 자기 집이 먼저라고 뛰어가서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재앙 한자가 들게 하겠다. 그리고 악한 자의 돈을 받고 무관자의 피를 흘릴 경우에 거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채신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몇 푼 안 되지만 그것을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계산대에서 잘못된 계산이지만 내가 훈천권 아니지만 그것을 무기인한다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잘못돼서 그 사람들의 실수로 잘못되어 왔지만 그걸 주거나 지불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또 우리는 나무를 도적질하지 않아서 내가 도적질한 건 아니지만 잘못 계산된 걸 갖다주지 않은 것도 도적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갖다 준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 갖다 준 데 그 사람들은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과 악에 빠져서 마귀의 먹이가 되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마음속에 성전을 허물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몸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이마의 구원의 인을 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간증 4347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을 삶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간증 4347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부 기도가 있겠습니다.